바삭바삭 지금은 이 선배가 한 마리도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외로울 단자 까마귀 옷을 써서 안오돌아내기입니다. 외로울 단자 까마귀입니다. 실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나왔을 거예요. 저도 거의 다 나오세요. 저도 지금 다 나왔으네요. 지금 보시면 바위는 하나인데 바위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. 왼쪽에 첫 번째 바위, 쪼쪼한 바위 있죠? 그게 번첩입니다. 번첩. 그리고 가운데가 상추를 틀고 있는 남자. 그리고 오른쪽에 현대식 빠마르라고 있는 첩이죠? 첩을 잘 보세요. 손은 배실배실반면서 코는 들척고요. 입이 석자나 나와가지고 남자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남자볼이 저렇게 빨갛게 머미들더러 빨앙가. 그걸 보다 보다 선처가 고개를 돌려 먼 친정을 바라보고 있는 꼬보 바위, 케이스 바위, 북한말로 도동아리 방식입니다.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서 사진 찍으신 분들은 뭔가가 있어요. 그렇다고 카메라 가로서 보신 분 더 수상해요. 지금 이 사진이 가장 잘 나올 텐데요. 찍으시려면 지금 찍으셔야 돼요. 이렇게 화려한 느낌이라도 찍으시면 돼요. 여기 깊이 뜨거워. 아 Wa이 형님은 yemek에 오신 사람인데 여기서도 방식이 모자와 전첩을 찍으셔도 됩니다. 조금은 게다가 빨리 오신 것을 다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진은 연합이 하늘을 출구하고 있어요. 그냥 배려야 복잡한 상태에서 방금 여러분들 찍었던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탈령이었던 곳 방금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유람사진 방향사진이었다면 왜냐 모집되어 가시면 유람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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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차도가 없죠? 물결이 없죠? 이 홍서는 여름이 되면 남성군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남성군, 남성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쪽에서 차도가 많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불고 여기는 차도도 없죠 자 다음은 홍서의 제 구경입니다 더붓이 한 상을 보고 하실거세요 먼저 양서북입니다 양서북이는 쭉 못났습니다 못생겼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더붓이랑 좀 덜 닮았을뿐이야 굳이 사진까지는 안쓰기는데 몰입을 이루어지고 유람산이라면 가까운 가위 끝에 이 가위 끝에 보시면 가위가 갈라져있습니다 갈라진 가위 중에 가위가 하나가 멈춰져서 공기를 유람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있죠? 지금 나와있죠? 안커북이 이 거북이는 진짜 거북이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사진찰령하셔도 돼 자 다시 오른쪽 자 저희 발끝에 보시면 자기가 유람산 발음쪽을 머리가 우리 발음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나오고 입이 나오고 왼발이 보여 다시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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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른발을 완전히 접어요 오른발을 자 지금 오른발을 접었죠 손에 나오죠 자 가슴 세기는 좀 자 지금 살려갈 수 있습니다 진짜 귀엽다 자 다음은 설마의 낙파입니다 자 다시 유암산 발음쪽 앞쪽으로 보시면 발 위에 3개의 바위 왼쪽에 첫번째 바위 낙다를 오른쪽으로 좀 둘러져있죠 낙타가 있네 자 사회관리 앞쪽에 보시면 발끝에 보시면 하얀하고 뚝팔이죠 아브 아브가 딱 하데로 돌고 자 여기 도시방에 보시면 3시방향 자 좌우로는 나무들이 많이 자라있어요 가운데만큼 나고 갔죠 중석에 홍도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눈설매자 단점이 있죠 홍도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죠 저기 눈설매자 ㅋㅋㅋㅋ 자 자 이건 홍도는 약 4학년 전 고생대 시대에 이 홍도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바위는 도안과 사업으로 이루어져있고요 붉은색을 많이 쓰지 찰물함이 아니라 붉은색을 많이 쓰지 이 홍도가 이렇게 동물이 많고 가위를 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괜찮잖아 어느 부분은 가로층으로 어느 부분은 세로층으로 지금 보시면 가위가 딱 서들어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고 호산이 폭발이 복성된게 아니고 지층이 중돌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홍도는요 지층이 중돌해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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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개 뭐 어떻게 보호했는지 이렇게 좀 tomb 나 기다려 놓친 수 줍 도움를 공포 설국 오늘 빨리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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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멀리 앞쪽으로 보시면 1시 방향, 2시 방향 보시면 길다랗게 빵 뚫려서 동굴이 나와요 동굴이 장걸레인을 걸어가면서 뽀뽀꼴라쌤을 만듭니다 지금 107위 계신 분들 체급적이십니다 지금 뽀뽀꼴라쌤이죠 뽀뽀꼴라쌤 뽀뽀꼴 소스통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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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oben 소스통차 홍도 2구 여긴 젊은 사람들이 걸어있지 않습니다. 초등학교는 20년 전에 시교가 됐습니다. 교통선이 불편해서 전 유럽선이나 사설을 이용하시는데 아니면 1km 약 2시간 정도 걸어오세요. 여기 어디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요. 이것들을 좀 해보고 시간해서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내리시면 안 돼요. 여기서 내리시면 여러분이 시교가 빠져요. 마음을 위해서 세색기분감을 봐야죠. 초등학교 공개했어요. 실력이 공개라고 지금은 시교가 됐습니다. 어제 여기에 한 마흔 분 정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.